골로세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세서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력하며 감옥에까지 같이 갇혀 있었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는 정말 마지막 인사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한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로세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어떤 사람은 그저 한두 줄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책을 써도 몇 권을 써도 될 만큼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복잡한데 성경은 한두 줄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자체가 메시지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국은 한두 줄로 평가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또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평가된다면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분은 정말 밥을 많이 드셨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은 건 그것밖에 없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구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그 교회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9절에는 종이었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골로스의 교회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은 종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보금의 능력입니다. 10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더가와 마가를 소개하는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두 분이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팀을 구성해서 전도여행을 떠나야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한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세서에 보면 그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실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무서웠던 장노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얼굴을 보는 것 그것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님도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어느 연합집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어느 때에 맞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인사를 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마음이 졸였는데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오히려 정말 신비한 어떤 친밀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입니다. 아리스다거나 마가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에게는 정말 순전한 유대인들 중에 한례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했던 유스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골로세서를 쓰게 만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골로세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사도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세 교회의 여러 형편을 이야기하고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사도바울이 골로세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있었고 대마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마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바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에 보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언급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결국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 단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아키포에게 이렇게 곤면합니다. 17절에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도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겠지만 나야 무슨 직분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 후원회 회원 모집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다 맡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 그런 것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내가 거절한 거죠. 지난 주일에는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요코하마 영광교회 창립 20주년 예배와 집회 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요코하마 영광교회 김경환 선교사님 후원 회원들, 교우들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집회 때 눈물바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다 울었고 심지어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선교사 후원 회원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큰 역할을 했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함께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황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현지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를 다하여 그를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맡아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한평생 했던 일 중에 선교사 후원 회원되는 일 그만큼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고향 친구들, 학교 동기들 또는 군대 동기들 만나면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고 정말 그 친밀함 며칠이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친밀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한 번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그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집안도 완전히 무너질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으로 나섰던 이유는 그 마음에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정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독립군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독립군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정말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만남이 첫 만남이지만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가슴을 열고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로 포옹할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하고 교제해요.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관심만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 교회 안에 큰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 나누는 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난감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은 권한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사회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멸시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뭐 돈 버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부담만 되는 일이죠. 소홀히 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바쁜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사실 그건 정말 주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만 하면 될 수도 있었던 길이었어요. 거기에 목숨 걸을 이유도 없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그거는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거둬 차버린 것입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바울의 존재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사도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사를 여러분 한번 들춰보십시오. 사도바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지 세계 역사에는 역사가들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역사책에서 보는 황제나 장군이나 철학자들 이름만 알 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골로세서가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 가장 불쌍하게 지금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별거같이 빛나는 거죠. 사도바오리 옥에서 감옥에서 골로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걸 두기고에게 맡겨서 두기고가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 로마에서 터키까지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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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 골로세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누가 주목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골로세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인원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골로세서를 몇 달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골로세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 지난주간 일본의 선교사 후원 회원들 이름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 일본 선교사 후원의 그분들의 이름이 무슨 TV에 나왔습니까? 신문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에는 아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는 다 사실 의미가 없고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런 부름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뻐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다. 내 가정이 내가 사는 동네가 그리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현장이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사도바울의 동력자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도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8절에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씁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바울의 동력자들도 일부는 감옥에 같이 갇혀 있고 일부는 주변에서 사도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꼭 기억을 하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게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야 되고 순교자의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그래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고 믿고 싶어도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 그런데 왜 사도바울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어요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 어쩔 수 없이 사도바울과 함께 일했던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나 안 해 나 더 이상 이렇게 고생 안 해 나 이제 집에 돌아갈 거야 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마가가 그랬잖아요 나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러고는 전도여행 가다가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돌이켜서 사도바울의 동력자가 됐지만 대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사도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못 따라다니겠어 나 이제 당신한테 실망했고 복음이라는 것도 나 믿어지지도 않고 나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누가 말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사도바울은 갔으며 그런 사도바울의 동력자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고난보다 순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걸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순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갔냐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게 있으시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집을 마련하고 싶다 어떤 차를 사고 싶다 어떤 학교를 자녀를 들여보내고 싶다 어떤 직장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모하는 게 있으시죠? 사도바울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사도바울에게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맡은 직부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대가지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억지로 못하는 일이에요 억지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기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터키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성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요한 성교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그분은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터키에서 용구추방을 당한 사람 그런데 그분의 노방전도로 인해서 터키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당연히 김요한 성교사님은 아주 심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터키에서 기독교 복음을 노방전도 하는 것은 합법이라 이런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요한 성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몇 번씩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과정을 그 터키에서 전도를 받았던 터키 교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같이 참여를 못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한국 성교사님도 저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감옥까지 가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만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 붙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들려가면서 그 아우만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의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구나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경찰서 지하에 끌려 내려가서 무지막지하게 몽둥이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맞으면 감사합니다 맞으면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하도 질려서 야 너 좀 너 제정신이냐 보통은 보면 이렇게 때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믿을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넌 어떻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얼굴이 밝고 때리면 때릴수록 감사하다고 하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때렸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경찰에 나가라고 대책이 안 쓰는 사람 안디옥에 다시 터키인들 중심으로 그 아우만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갔었어요 골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사명 정말 소중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생각납니다 그때 내게도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중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 보배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청년이 전두를 그렇게 받았는데 전두자에게 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나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이 젊음을 예수에게 청춘을 바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할 일도 많고 아직도 좀 내가 즐길 일도 많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두자가 그에게 꽃다발을 보냈는데 완전히 시들은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꽃다발을 나한테 보낼 수가 있냐 왜 기분 나쁘셨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시들은 꽃다발만 마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 잘 믿었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나중에 가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골로세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확인해 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첫 주 드리는데 우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성찬받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한 주간 내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찬받고 나가는 길에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성찬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나는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과 같이 기록될 사람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가 이 성찬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을 만날 때 직장 동료를 만날 때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성찬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